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아버지 오시면 금방 풀어드릴 거예요 많이 답답하세요? 저기 제가 풀어드리면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을 건가요? 참 말이죠? 절대 도망치시면 안 돼요 그랬다간 저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한 가지만 더요 제 어미가 되어줄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많이 많이 오도할게요 제가 얼른 풀어드려 근데 우리 내가 이럴줄 알았지? 모르겠네 우리 아버지지만 진짜 대책없는 예... 예인병 예인병 다시 한번 묻겠어 응 원래 그쪽을 보쌈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어쨌든 그의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오 알겠어 장장이 부박을 풀거량이 부박을 풀... 잠깐! 그런데? 자네 충정이 아무리 크고 깊다 한들 어쩔 텐가. 사망을 받을 것이다. 이야... 나중에 티탈 나는 거 아니야? 난리통에 서방이랑 새끼 입고 정신이 나갔어. 대신 싸게 넘길게. 뭐라며 하삼도로 내려가면 뒤탈이 나건 말건 상관없잖아. 어차피 이미 죽은 몸. 청산 과부를 수저라 하니 팔자 한번 고쳐보시오.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낫다 잔소. 웬만하면 은근자로 돌리지 말고 끼고 살아. 정신이 오... 우리 엄마야! 싫어. 안 누울 거야. 아버지 말아! 당장 주... 제자리 누우지는 못하리요. 고년 참... 보면 볼수록 참하네. 이 피부도 피단결 같구나. 어디... 이 아내는 어떤 보물을 숨겨놨는지 좀 볼까? 에이 가만히 있어. 아무리 그래봤자 널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밖에. 야! 미안하게 됐어. 내가... 아... 야 뭐야.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으어어어...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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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